한국국토정보공사 이것이 수준과 채널을 와 너무 부끄러워 말해 너무 부끄러워 실례합니다 이마.. 이마 맞아 경호 형! 최고! 최고! 자 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잘 뵙겠습니다 너무 부끄럽네요 부끄럽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의미로 보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마지막은 안 보여요 아드밀어 제이홍!! 저 분이 두 분이 사과.. 음.. 음.. 이거 어때? 야해 아아악! 스탑! 아, 그리스 마크 쏙! 제가 나쁜 녀석이었어요 정말 상관없어요 어떻게.. 음.. 무대를 어떻게 하면 하트에서 여러분 좋아할까 이런 생각도 하고 그리고 대부분은 하트에서 생각이에요 아시죠? 정말 섹시하고 분위기 깊은 노래입니다 아 맛있다 아 이거 맛있다 너무 좋다 이거 촬영 렛츠고 너무 스티키 뽀뽀뽀밥아 뽀뽀뽀밥아 안 맞아 제가 지금 먹고 있는 건 해물김치볶음밥인데 오케 오케 좋아요 괜찮을까? 아 좋아 좋아 해물김치볶음밥입니다 제 김치볶음밥을 좋아하는데요 방송 이름이 뭐였죠? 뮤직웨이브 뮤직웨이브인 후쿠오카를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 제 머리색으로 염색하려면 뮤직웨이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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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